축복된 제2의 6월절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6월절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6월절에 담긴 그 뜻과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일제히 전세계 모든 우리 시원에서 6월절을 그렇게 지금 지키고 또 기념하는 가운데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2의 6월절입니다 성력 달력으로는 오늘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성력 1월 14일이 원래 6월절날입니다 1월 6월절은 이미 한 달 전에 지켰고 1월 6월절 이후에 침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또 부덕이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1월 6월절에 참여치 못하신 분들이 오늘 2월 6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2월 6월절이 갖는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일까 2월 6월절이나 1월 6월절이나 같은 6월절의 어떤 약속과 또 은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1월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한 달을 더 유예시켜 주신 그러한 날이 바로 2월 6월절이 되겠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린다라는 약속이 있고 영생 주신다는 약속이 있죠 또 죄삼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실제앙을 이 지상만민들에게 내리시게 되는 그러한 날에도 재앙을 면하는 표로서 6월절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월 6월절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더하거나 또는 뺏어는 영원한 천국 가는 일에 큰 장애가 생기겠죠 민숙에서 우리 9장을 한번 열어서 2월 6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애국당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게 일러 가르사되 이스라엘 자순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6월절 그 정해진 날짜에 그대로 지키라 하꼬였습니다 3절입니다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순에게 명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정월 또는 2월 하는 것은 전부 성력 달력을 얘기합니다 양력 달력도 아니고 음력 달력도 아닌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의 달력 즉 성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성력으로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순이 여호와께서 모세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6절입니다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렁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검지하여 이스라엘 자순과 함께 정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게 일러 가르사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던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언제 지키라고요? 2월 14일 해질 때 지키라 그였습니다 성력으로 정월 14일이 본 6월절이 되겠는데요 그때 어떤 깊은 사유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더 연장시키셔서 2월 14일에 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11절입니다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오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6월절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데 지키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천국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6월절에는 이런 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또 6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될 때에는 천국 갈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명하심이 이 속에 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오늘 2월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금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일 2월 6월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2월 6월절 지키러 오신 분들은 정말 참 영적인 곤란한 어떤 상황에 놓일 뻔했는데 2월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약속 가운데 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은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로서 지켰습니다만 신약에는 양이나 염소 대신에 떡과 포도주로서 지키도록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켰을 때 어떤 점이 좋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첫째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표로서의 6월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할 수 있는 정표로서 주셨습니다 또 6월절을 지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자격을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약속들이 6월절 안에는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는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6월절 안 지켰다 그건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장처럼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대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18절입니다 가로사대 성하나무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에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럼 모세 당시에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6월절을 준비했지만 이제 신약시대로 와서는 6월절에 뭘 준비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떡과 포도주가 이제 지금 준비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6절로 넘어가 봅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뭘 가지셨다고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떡 위에 축복 말해주셨습니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로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6월절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6월절에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가로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6월절 떡과 6월절에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했죠 28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니라고 하시면서 구약에는 6월절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짐승의 고기는 먹고 또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던 출애급 시대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분부를 주셨습니다 6월절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성체 즉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셨고 잔 안에 담겨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룩하신 보힐의 피라는 가르침을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에서 설명 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하신 피라하구였습니다 약속이 담겨 있는 피라하구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6월절 새 은약 진리 안에서 마지막 이 성령시대의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사옥님을 영접하고 성령과 신부를 영접하고 6월절 거룩한 진리 가운데 그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전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에서 극 은약하신 바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5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어떻다고요? 생명의 엄난이라 하구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6월절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6월절의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없다 하구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영생의 나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오직 영생하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은약하시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이 제도를 세우시고 다른 모든 절기는 일련의 연간 절기로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월절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참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1월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2월 6월절까지 한 번 더 6월절을 허락했습니다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전부 떨어져 나간다 끊어지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과 피는 우리가 먼저 보았던 마태복음 26장에 6월절의 떡은 네 살이요 6월절의 포도주는 네 피라고 말씀하신 바로 6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생명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단적으로 설명하신 대목이죠 54절의 말씀 봅니다 네 살을 먹고 네 피를 마시는 자는 즉 6월절의 떡을 먹고 6월절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구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살은 참된 양식이요 네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살을 먹고 네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절의 그 떡과 포도주 그냥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굉장히 참 중요한 은약의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 떡과 6월절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물려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이 내 속에 있고 피가 내 속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니까 6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그리 말씀을 주셨는지 고린도우서 6장 17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누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셔나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두셨대요 즉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연관지어 놓으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을 주셨냐 하면 고린도전서 같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서 내용입니다 지금은 후설을 보고 있습니다만 전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려 너희를 칭찬하려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이 장면은 바로 누가 보금 22장 19절 20절에 등장하는 6월절 지키는 장면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 11장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서를 고린도인들에게 보내고 그 뒤에 두 번째 이제 보낸 것이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 즉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살을 주시고 보혈의 피를 허락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체가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당연히 그렇게 부를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진리는 누가 앞장서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기록 가운데는 보면 이 모든 증거는 성령께서 친히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드라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살을 물려받고 피를 물려받으면 그 이상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 뭘 주시는 날로 정해놓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살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몸에 참여하고 보혈의 피에 참여하는 날로서 오늘 이 6월절을 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미 증거를 하셨습니다 증거하실 때 뭘 가지고 증거하십니까?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아이의 엄마도 되시고 아빠도 되시는 그러한 그 입장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전혀 살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피를 물려주지 아니하는 지나가는 한 청년이 당신 우리 엄마입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리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부모의 살이 있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천류는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영원히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부모의 살이 있고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예식을 뭘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냐 하면 6월절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물 가운데 행할 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불 가운데 행할 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적의 어떤 길로 우리의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울 것이다고도 약속 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여서 41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이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미라 구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무작정 이렇게 돕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내용을 보니까 하늘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하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십니다 어차피 자녀는 부모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생 DNA를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살과 피로서 다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떡과 6월절 포도주를 먹으면 그 속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약속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해도 끝내 하나님의 참 자녀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가려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6월절 살과 보혈의 피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아니구나 여기 하늘 집은 우리 천국 가족들이 사는 곳이니까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6월절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나의 그 언약으로서 이와 같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되어 있는 것과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침례받을 때 사용하는 물이나 더러운 때를 닦아낼 때 사용하는 그런 물이나 우리가 매일같이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또 발도 씻고 이렇게 하는 그 물은 아무리 많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어낸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 죄까지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침례식 때 사용하는 물은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동일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물은 우리의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씻어주시는 페드로전스 3장에 주신 그 내용의 말씀과 같이 구원의 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 아니겠습니까? 같은 물인데도 언약이 되어 있는 물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언약이 되어 있지 않는 물들은 성분은 같습니다만 약속이 담겨 있는 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떡과 포도주도 바로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인정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6월절이 되겠습니다 6월절의 떡과 포도주는 그냥 한 조각의 떡이 아니고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정의해 놓으신 약속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꼭히 명심하셔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어머니라 칭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어떤 곳에 그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또 가정이 아버지 어머님 축복 가운데서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서도 물론 행복한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모두가 가족 간에도 서로 또 사랑과 행복과 침묵이 항상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원의 모든 가정들이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천국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6월절은 이 세상 천검으로도 억만검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굉장히 참 소중한 것을 오늘 얻게 되었으니까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더 많은 영광과 또 감사를 또 돌리시고 앞으로의 어떤 믿음의 그 시간들도 더 은혜롭게 하나님과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까지 허락하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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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